아주경제 영상 취재수첩 건설부동산부 윤주혜입니다. 오늘은 세계 주요 도시 집값과 반대로 가는 서울 집값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달리 세계 주요 도시들의 집값은 최근 몇 년간의 상승을 멈추고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나라들이 돈풀기에 나서면서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산시장에 불을 지피며 버블을 키웠는데요. 올해 들어 이러한 부채성장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각국의 집값을 통해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돈줄을 재기 시작하면서 해당 국가들의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런던은 물론이고 시드니와 베이징, 뉴욕까지 세계 부동산 시장을 가늠하는 잣대인 주요 도시들의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런던의 핵심 지역 집값은 2014년 고점 대비 18% 가량 하락했습니다. 베이징도 중국 정부가 수십여 개에 달하는 규제를 쏟아내면서 6년간 이어지던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일각에서는 폭락의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홍콩은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에 따라 외국 바이어들이 홍콩을 떠나면서 주택가격이 수십 퍼센트 하락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호주 시드니와 미국 뉴욕도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집값도 조만간 하향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집값 하락의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률이 8위 대책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을 정도로 최근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니면 인서울 못한다는 기대 심리까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정부가 잇따라가 한 규제의 약발이 벌써 다 떨어진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서울 집값 세계 주요 도시와 함께 갈지 아니면 따로 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